제주 관음사가 동국대학교에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관음사는 2021년 1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장학금은 제주도 출신 장학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이 수여됐습니다. 건학위원장 동관세님은 건학이념 구현에 발맞춰 활발한 인연공덕을 짓고 가슴에 큰 뜻을 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금은 건학위원회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지역학생과 사찰을 연결해 인연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